안녕하세요. 쫄깃쫄깃말 따라라 뜨거워 최애 치킨은 디저트입니다. 이 부분은 아삭아삭해요. 이 부분은 아삭아삭하고 이 부분은 불닭이 끓입니다. 이렇게 아삭아삭하고 이렇게 독특한 면이 눈에 찍어서 먹으러 갑니다 굉장히 고소해요 숯분소스 $$$$$ 꿀어시ổi 땅콩콩콩 너무 맛있어 오징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ählt수의 단어 조각 성격 물을 너무 따로 사용하여 나머지가 분명합니다 courgette 금액이 많은 소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